춘천시 역점 사업인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 추진 마지막 관문인 정부 투자 심사까지 통과한 건데요. 앞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사업비 297억 원이 투입되는 춘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사업 추진 마지막 관문인 정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까지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상중도 일원 16만 제곱미터의 정원을 조성합니다. 춘천시는 상중도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중도에는 친수 공간과 습지 식물을 활용한 습지 정원, 의암호를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육상 정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상중도만의 특색 있는 낙조 경관을 볼 수 있는 의암 정원과 사막 노을 정원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시민참여형 정원도 만들어집니다. 이 밖의 개방형 수병 전망 시설과 잔디마당, 작가 정원, 모델 정원 등 다양한 형태의 정원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태 기반의 최고의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한 기도부가 이제는 확보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어느 것보다 품격 있고 차원이 다른 국가 정원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의회,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춘천 지방 정원이 향후 국내 대표 국가 정원으로 승격되도록 정치권에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원 산업에 관한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 건립 비용을 확보해 호수 안의 섬이라는 춘천 중도만의 특색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향후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 그리고 도시 생태축 조성과 더불어서 춘천 호수 국가 정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국제 정원 박람회 유치를 통해서 국가 정원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의아무를 중심으로 한 지방 정원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한 가운데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원뉴스 박명원입니다.